천사인데? 활동나면 안돼요 오케이 스페라퍼스 오늘 지금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7키로 마라톤이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장거리 질주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막 전력질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400m, 200m 인터벌 아주 좋고요 반쇼 소리 아니야? 내가 잘못 들었니? 아야야야 그만 던져 지게차에 쓰나네 특혈 오 누가 엉덩이로 쳐버리노 오 예 아 깔끔하게 스나로만 20킬 알겠습니다 2판이죠 현재 2킬 했고요 뭐 윈체폭 이런거 없이 그건 모르겠어요 스나로만 20킬 레인보우 아 근데 좀 쎄한게 밸런스가 사실 아잇 왜 또 안죽어 어어 뭐야 그 얘기가 왜 나오지 바로 이만 아닙니까 부부 아 같이 당겨와서 그래서 부부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같이 다니셔서 저렇게 얘기한대 아닌가? 아프리카 아프리카 렉 있으면 안되는데 멈춰 네 저 유튜브 같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 지금 현재 아프리카보다 많이 보고 계십니다 켜놓고 티비로 켜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앗 안켜지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셔도 돼요 아프리카 지금 렉 쓰시면 유튜브로 이거 조만간에 제가 컴퓨터 한테도 살 거거든요 본체 해결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렉이 좀 있어 좋아 우리 뭐 하시나? 야 어떻게 잘 넘어왔다 까만요 까만요 거기 찾아봐도 안나오죠 아까 인사했잖아 아니요 아니요 스나일님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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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이가 더 잘하죠 코코팡님 안녕하세요 저도 스윙 영상보고 많이 노력한건데요 스나 그만할 때 계속 아니 못따라갑니다 용이님이 리하이요 어 안돼 스나로 잡아야돼 제발 유튜브 좀 어떻게 좀 안정적인가요 한개는 이거 써야겠다 자 2층에 있을까라 생각하고 이싱스나 무력화시키기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또 반이죠 가스 한발 아직 한발 남았는데 자 현재 윈체랑 포키란거 하나도 없어요 12킬 전부 다 쓰나 아 유튜브도 같은거 같다고요 콩략단이 맞으세요 자본주의 샷발 역시 포기 1킬 했다고요 제가 언제 기억이 없냐 아 1킬 했다 1킬 했다 설때 설때 옥지님 기가 막히시네 러브나나님 안녕하세요 이거 총이 좋아요 이거 새로 사주신건데 아 저기 설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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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큰 설때 부킬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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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직해야지 맞지 맞지 공정한 심사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윌스 보좀샷이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진짜 몰랐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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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깜빡했다 맞아요 맞아요 아까 포킬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1창으로 던져서 큰 설때 큰 설때 아 근데 우리 형들 갑자기 팔뚝나면 이건 참사인데 팔뚝나면 안 돼요 자라 게임 모드 박상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상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쿵예님 안녕하세요 저 국대 아니요 아니 저는 아마추어 했어요 아마추어 저 수나 든지도 그렇게 얼마 안됐어요 스포 시작만 야야 아 와이 미 15킬 동풀나게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스포 시작을 스나로 시작하긴 했는데 공격적으로 스나로 시작해서 2년 정도 스나하고 에케소 한 3년 하고 나머지는 앰포였거든요 방송하면서 이제 다시 스나 감 좀 잡아가고 있어요 장비빨 장비빨 이제 몇킬 남았지 5킬 남았나 그래 이제 한번 칠 때 됐다 솔직히 아니 근데 그 용이형님 그 혹시 이번에도 정확하게 20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킬 이상이라 하셨나 저 2004년도요 스포 나오자마자 초등학교 6학년 때 피부스터 쓰면서 스나 쐈습니다 그래갖고 클렌 들어가서 이군스낫으로 하다가 하하 그랬었는데 개 있었는데 그때 형들이 막 되게 이뻐해졌어요 막둥이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스나 스승님이 계셨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필겨보면서 눈으로 좀 배웠었고 에케니 스승님이 있었고 엠포도 엠포는 이제 온라인 스승님 하하 엠포도 오우 아 이거 잠깐 잠깐 멈춰 멈춰 안 돼 멈춰 이게 안맞아? 매미가 없으니까 아 제발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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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자 오케이 3킬 남았구요 아 용이형님 편하신대로 하시는게 사실 20킬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게 우리 형들이 이겨줄 것 같은데요 20킬만 다 해놓고 아 미안해 아이고 뒤에 또 한 명 어디갔어 분명 있었는데 왜 안죽어 야야 아 알겠습니다 용이형님 마음대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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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지면은 좀 곤란한 상황 아냐? 모르겠다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점프 잘 안 맞았네 아 저는 맞추려고 했는데 맞추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맞은거니까 어쩔 수 없죠 아 아 아 아 아 렉했어요 아 안되는데 용이형님 마음대로 하시는거니까 아 모르겠다 20킬 아까 이번꺼는 정확하게 그게 없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모음 아 아 으 광택아 보고 있니? 아 이거 평방이 아니라가지고 아 뭐야 형들 이겨야 되는데? 아 용이 형님 확인요 알겠습니다 와 뭐야 갑자기 반셔 오 잘못하면 지겠다 이거 이거 역전당하면 가풍사인데 여봐나 솔직히 맞아 미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중요하니까 킬 너무 못하면 재미없잖아 인정? 그래서 빡세게 쏘려 했는데 저분이 잘 쏘셨네 아 근데 진짜 저분 잘쌌다 고점 유스 타고 빼는걸 이럴 아버지 진짜 30킬 순화 30킬 미션 껴야되는데 공격인데 빡지 집중하네 아 되겠다 다시 끈통한다 아직 쓰나 킬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늘 새벽에 운동하려면 그러면 아 그러면 나 바보네 윈체키도 안 되잖아 그쵸? 단차치고 최소한을 따진다면 다 똑같나 다 똑같은 스턴 이럴 적응 찬성 이럴 좀 노 카운트 죽었다 죽었다 살짝 위협사격 아니 송백이형 큰통에 살짝 미련이 있나? 원 투 황 아 죽었다 이거 킬했다 뭐야 강종샷 서랍잇 서랍잇 옆두잇 옆이 아니라 잡히구나 자건도 없으나 우와 저형 갑자기 왜 저래 아 일단 21킬이요 예전 아이디가 왜 사라졌냐구요 아 아 피망에서 이제 드래곤플라이로 이관을 했는데 그때 이관 신청 못하신 분들은 피망에서 드래곤플라이로 정보가 넘어와야지 아이들이 살려줄 수가 있다는데 이제 정보가 안 넘어와서 못살려 드린대요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다네요 이게 조금 안맞냐 갑자기 야 성공하고 지금 풀어진거야 또? 반샷 온다 온다 반샷 온다 큰통 뺏었구나 큰통 뺏었구나 큰통 뺏었구나 스프레이는 보호색 효과죠 위장술 특별히 잘 안되게 특별히 잘 안되게 자 일단 26킬 마무리 야 이거 초반 페이스로 해가지고 그냥 아싸리 그냥 한 두세번 아쉽게 적은거 좀 아쉽네 네 별풍선 215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215개 아쉽게 잘 안되게